2. 대체 모든 컨셉을 좀 해놨어요. 화려한발이 나머니 서커 습. 스모리 더 스택밖에 볼게 없고 지금 한우에요. 지금 한우에요. 안지는 어쩜 고아요!!! 아.. 또 이거 쳇바닥 살짝 발라놓고 맛있게 먹네요. 4. 23대체 까지 더 크게 건드렸는데 지금 T1. 아.. 그냥 그냥 가네요 계속. 아니 그래도 지금 바이가 K-DA 보면 인간 흥긴데 그리고 여기서라도 안되네요 와 진짜 게임 참 잘하네 정말 잘한다는 얘기죠 네 저걸 또 살아가고 여기까지 들어와서 담 넘었다 왔다갔다 그냥 제 집 드라든지 나가고 와 진짜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도 게임 참 왜 이렇게 예쁘게 하냐 이런 얘기 나올 만한 그런 경기력이 또 나오고 있어서 일단 추가 이런 거 보네요 바로 치네요 몇 턴을 써나요? 지금 멈춘 적은 있나요? 그냥 누가 계속 떼는데요? 그냥 부하한의 턴을 그러니까요 턴 종료를 안합니다 부하한의 턴을 광동프리스가 또 한 번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리아 팀이 할 거 그냥 도여가지고 이거 지금 또 걸렸어요 또 와요 창피치가 들어와요 또 와요 누가 온다는 걸 소식을 들었죠? 누구를 예뻐해 주니까 제우스도 이제는 분노를 풀고 있고 네 다시 좀 쟁쩍이라고 합니다 아 더블킬 멈출도 한 입 안 주네요 아 그래도 출장비는 줘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돈 차이가 계속 멀어집니다 아니 아니 그냥 쭉 들어가네요 잠 좀 그만 넘어와라 아이가 아니 이거 뭐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 겁니까 아니 아니 무슨 이런 플레이 매니티 하키라 아니 이게 참 할 말을 턱턱 막히게 만드는 시원의 운영입니다 시원 경기보다는 저희가 감탄사 위주로 많이 하긴 해요 사실 솔직히 약간 보태서 아로만 다할 수 있어요 오는 위로 하여금 예 언어 회로가 정지되게 하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군요 그럼 이런 거랑 이런 걸 아 우찬 아니 근데 이게 그냥 또 박력이 되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러다 끝나게 생겼습니다 그치 엄마 오랜만에 단어를 외쳐봤는데 개리안을 안 갔고요 이거라도 이거라도 아 잡았다 광동코리스 반격의 신호탄을 한번 자 이런데 파괴가 됩니다 시즌 예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